자 이번 시간에는 구매품을 바꿔치기를 해볼게요 구매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아오셔야 되요 알아서 되게 무책임한 말 같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쓰는 구매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이거는 여기서 봤습니다 저건 여기서 봤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일단 해봅시다 자 구매품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좀 그 뭐랄까 무책임한 말 같긴 한데 책에서는 이제 여기 세트로 구매하신 분은 책을 보면은 여기서 배치 명령을 한 다음에 갖고 오게 되어있죠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배치 명령으로 구매품을 다운로드 받은 게 있다면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실린더부터 불러왔죠 불러오면은 자 이 녀석을 조립을 좀 해줘야겠죠 조립이 어떻게 됐냐 이게 앞으로 간 상태네 요건 요렇게 돼요 이 두 개를 분리 상태로 분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안 움직이죠 여기에 맞춰서 얘를 위치에 맞게 딱 조립을 해줘야 돼요